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좋고입니다 방송사 팬들이 전세계 모든 가수들의 팬들 중에서 가장 멀리 콘서트를 보러 가는 팬들이라는 미국 현재료들의 보도가 전해져서 전세계 음악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6월 27일 미국 현재료들은 미국 최대 여행사인 업그레이드가 조사한 미국 음악 팬들의 충성도 결과를 보도하는데요 이번 조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먼 권리를 기꺼이 이동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방송사 팬들이 미국 최고 인기 가수들의 팬들을 모두 제치고 압도적 일이 올라서 미국 언론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재료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음악 팬들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 기꺼이 갈 수 있는 거리는 평균 1000km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방송사 팬들은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무려 3200km를 기꺼이 가는 것으로 나타나서 압도적인 충성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방송사에 이어서 엘튼 존, 레이디가가, 테러시프트, 퀸, 비언세, 에미넴, 해리스타일스 등의 팬들이 그 질을 이었다고 합니다 방송사의 팬들이 트윈, 레이디가가, 테러시프트, 에미넴, 해리스타일스 등 당사의 최고의 가수들의 팬들을 모두 제치고 충성도에서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는 조사 결과에 미국 현지 언론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적구였습니다 K-POP 적구였습니다